내 나이 사십 울음막 피해 사십 직업은 내 사십 15년째 다가 키스보단 예술이 I love it 실력보단 매력이 I love it 경격보단 박력이 I love it 사티보단 가치가 좋아 I love it 자신을 love it 여러분도 I love it 남북정의 자만부터 가서냐 이 시밤밥을 가서냐 생선을 먹을 땐 가시발라먹어 수박을 먹을 땐 가시발라먹어 날 좋아하는 분들 맨날 먹어 욕하고 모욕하고 그랬다 카드라 카드 분들 모여 이건 다 먹던 I love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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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서가 나올게야 서둘시고 온대야 넌 막냐로 넌 막냐로 넌 막냐로 넌 막냐로 넌 막냐로 날 깜짝 놀로 중간을 보라오 이 영혼은 넌 막냐로 날 깜짝 놀로 중간이 없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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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여보세요 ip 왜냐하면 를 한글자막 by 한효정